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오늘 쿡방 숙소에서 시작하는데 오늘 냉라면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들어주시고 라면, 문신라면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양파 하나, 청양고추 4개. 우린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 4개 가져왔고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를 제가 큰 고추보다 작은 고추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크네요. 청양고추인데 일단은 손은 씻었지만 다시 물티슈로 한 번 닦고 큰 고추 말고는 청양고추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라면을 끓일 때 이거를 넣을 거예요. 4개. 양파를 자르면 되거든요. 양파를 잘라 보도록 할게요. 칼이 잘 안 들어요. 칼이 잘 안 들어요. 칼이 좀 안 들어서 양파를 넣어서 나면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잘게 좀 떨을 거예요. 끓일 거라서 끓이면은 잘게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들어. 칼이 무뎌. 그냥 먹어봤어요. 여러분. 먹어봤나요? 그 다음은 청양고추를 잘라야 되거든요. 청양고추 아주 얇게 잘라야 돼요. 나 물티슈를 되게 사랑해요. 바지 입었지. 청양고추 아주 잘게 썰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고명으로 올려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주 얇게. 좀 오래 걸려요. 짜줄 때. 이게 내가 원래 잘 자르는데 이게 칼이 좀 무뎌여지고요. 냉라면 진짜 맛있다고 애들이 제가 전에 해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4개째 쓰고 있는데 칼이 너무 안 들어갖고 근데 3인분인데 그 다음에 4개야. 근데 이거 물 오래 걸리지 않나요? 물 끓여 놓으시는 게 졸래. 저거? 아 커피포트도 네. 끓여주시고요. 그 라면 물도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잘게 썰어. 이게 칼이 안 들어. 조금 이렇게 쳐서 쳐야 돼. 전문가 같아요? 아니에요? 김서씨? 네? 전문가 같아요? 전문가 같아요. 아 진짜요? 같이 쳐주시네? 네. 끓이실 때는 양파랑요. 네. 그 건대기 스프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양념 만드시니까 스프 하나를 넣는 거예요. 하나 정도. 근데 한 명이 먹을 때는 하나는 너무 많아요. 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넣고 이렇게 넣고 하나를 그래서 두 스푼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푼. 원. 원. 투. 그 다음에 간장 투. 간장 투. 스푼. 원. 투. 어. 조금 더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설탕티 투. 그. 네. 새 걸로 주시겠어요? 오. 이거를 하면서 맛을 보면서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 스타일은 두 스푼 정도는 적당할 것 같거든요. 조금 단 거 좋아하면 좀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섞어요. 그 와르바시 하나만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섞어요. 되게 간단스럽죠 여러분? 간단하죠? 그래서 섞어요. 냄새. 근데 약간 이 맛이 불량식품 맛 나잖아요. 약간. 응. 근데 맛있어. 응. 지금은 되게 짜요. 근데 물을 여기다 더 많이 넣을 거라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저 한 번 살짝 맛보실래요? 오케이.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지. 지금은 짜야 돼요. 딱 좋아요? 오. 맛있다. 무슨 맛이냐고. 무슨 맛이냐고. 맛있나? 라면맛은.. 라멘스프 맛인데. 라멘스프에서 새콤달콤한 맛? 응. 설탕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조금 더 시큼해질 것 같고. 이제 자기 입맛대로 조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진짜 단짠단짠. 맛있어요? 네. 완전 넣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건대기 스프 넣고요. 건대기 스프 넣고. 근데 저희가 이게 불이 가스를 안 쓰고 이게 뭐죠? 인덕시전인데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너무 약해요. 근데 저번에 너무 아설리 같더라고. 양파를 넣고 끓이는 거죠? 네. 오늘 얼굴 컨디션 어떠신가요? 어.. 컨디션이요? 그냥 무난. 무난해요? 중간 정도요? 네. 냄새 좋다. 양파랑 같이 넣고 스프를 끓이는 거예요. 진사 스위트. 깜짝이야. 이compos, 스프. 이거 좀 시간 잘 되셔서. 그 한입 맛을 보신 다음에. 너무 우선은 꼬절해갖고. 이거 하신 다음에 뜨거운 물로. 이거 새로 한 다음에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되거든요. 살짝. 오, 맛있게 생겼어. 근데 이거 채에 걸려. 채가 조그매갖고. 어, 그 정도? 이 정도만 잘 보여. 채에 비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울 보이네요. 오, 대박. 어떤가요? 헉! CF같애!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개최해주세요 변태같애요 이거를 이제 3등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양념 만들게요 이렇게 3개 있거든요 이런 그릇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등분으로 나눌건데 이걸 해놨잖아요 이거를 국자 있나요? 국자요? 네 국자 있죠 저는 원래 요리할 때 보조가 한 명 필요해요 아시죠 보조가 좀 일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셰프들은 이런 것만 하고 이거를 이제 3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소스가 좀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아 배고파 배고프지 소스를 조금 더 할 텐데 이거 반 정도 넣고 이게 라면을 스프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하셔도 돼요 지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면 스프 원래 정량은 이거 한 통에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넣으면 되는데 설탕 두 개 단 거 좋아하는 거 좀 더 넣어도 되고 조금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식초는 그냥 문대중으로 두 대접 넣을게요 두 대접 두 스푼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게 3인분으로 나눴더니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하고 다시 조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얼음을 넣고 청량 코트를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녹을 정도만 하면 되니까 녹은 다음에 이제 물을 여기다가 투입시키고 이제 나눠갖고 청량 코트를 분배하면 소스가 왕성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넣고 3등분으로 지금 넣고 이제 물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맛을 살짝 음 맛있어 어우 지금은 좀 자극적이에요 많이 그래서 물을 군대에서 넣는 거예요 물을 어우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뜨거운 물 투수도 되는데 아 차가운 걸로 해야 되니까 물을 한 요정부씩 넣어서 섞는 거예요 그럼 적당하게 되거든 이렇게 물을 부어서 물을 부어서 섞는 거야 청량고추를 나눠서 넣을게요 이 청량고추를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데코를 위에다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놔두고 두 개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공정하게 남겨 하나 둘 셋 하나 셋 그러면은 요런 느낌인가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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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물로 하면은 엄청 그 진섭씨 장갑있나요? 손장갑? 그냥 맨손으로 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네? 그냥 제 맨손으로 해도 돼요? 네 저는 원래 맨손 스타일 안 들려서 그런거 소구하시죠? 그래요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우 좀 좀 어우 양파를 여기다 넣은 거거든 공평하게 조심해 왜 그리로 들었죠? 뒤로가 양이 되게 많아 보이네 미루고 이제 고명으로 간단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네 근데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럼 이거 뭐에다 그냥 이거만 먹어 뭐 김치 먹을래 어떻게 이제 좀 꺼내볼까요? 김치 어떤거 드실건데 청양은 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넣어서 고명으로 좀 데코를 해주면 더 이쁘니까 비주얼 어때요 여러분? 파는 거 같지 않아요? 비주얼 좋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튀어나온다 음 너무 시원해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너무 시원해 지금은 원래 조금 신거 처음 먹을 때는 알아요 갈수록 갈수록 네네 청양 오 너무 시원해 냉면 같은 느낌도 들고 맛을 설명을 해주세요 되게 되게 크고 되게 냉면 같은 느낌인데 맛이 라면이에요 음 진짜로 그 냉몸일 알아요 여러분? 어 그것도 그렇습니다 냉몸일 그거 그 맛에다가 더 감칠맛 나고 매운 그런 맛? 음 음 그런 느낌이에요 오염은 이렇게 맛있다 난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했는데 진짜 맛있어 음 전에 스무 라면 끓였는데 물이 한강 돼갖고 열받아 죽는거야 뭐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 끓여보는 냄비라서 에이 에이 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영차도 되겠더라 국무납 먹어야 됐다 근데 되게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근데 근데 국물이 계속 땡겨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맛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유튜브에 올렸을 때 먹어봤을 때 어땠는지 네 매운가요? 네 약간 좀 더 매웠으면 좋겠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냉라면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매운 거 땡기고 닭발 땡기고 이럴 때 이런 거 해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안 맵다 갑자기 마지막에 확 매워지니까 맛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라인 정리가 안 되시는 앞뒤가 안 많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해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몸소 체험해 보게 되네요 정말 속도 잘 풀리고 근데 자주 먹는 건 권해들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괜찮아요 근데 가끔씩 땡길 때가 있어요 야식으로 먹기 괜찮은 거 같고 먹을 거 없을 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좀 식다르게 라면 먹고 싶을 때 맨날 그냥 라면 먹으면 지겹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좋습니다